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또 대학 청년들하고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수요일이자 또 올해 교회 회기 마지막 또 수요 예배이고 또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런 원단 말씀과 또 강단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24감사라는 골로세스 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추수감사 주일은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래는 구약의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 바로 이제 약속했던 가난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둬서 그것을 장막과 또 초막에 저장했다 하나님의 보장, 천국의 보장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육신적인 것,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바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원어가 뭡니까? 유카리스티아, 여기서 카리스가 은혜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은혜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이 절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보금적 감사 체질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보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24 감사하는 현장 전도지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만년을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로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온갖 이단 종교들이 집결한 그런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종 이단 사상과 그리고 영지주의가 팽배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세상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물질이 약하니까 그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또 이 에베소 교회 내부에 분열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본 서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담대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 237, 피체응답을 누리는 담대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길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나에게 임한 증거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받을 수 있나요? 교회에다가 돈 많이 갖다 내면 받을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막 겉모습이 잘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 죄와 사당과 모든 운명과 지옥의 이 삼저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마귀 권세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도록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계속 이 말씀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할게 그래서 우리 모든 영원의 성도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행복자여 그리고 최고의 성공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유튜브를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티벳이 나오더라고요 티벳 티벳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는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 다섯 명이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는데 그 사람들은 불교 순례를 떠나는데 무슨 순례를 떠나나 보니까 오체투지 오체투지가 뭐냐 손발 이마 머리 신체의 다섯 부위를 땅에 계속 대면서 가는 거예요 무려 2천 킬로미터 넘게 서울하고 부산이 창고로 400킬로입니다 근데 거의 다섯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를 그냥 걸어가도 몇 달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그거 타면서 가는 거예요 몇 걸음 갔다가 또 붙이고 갔다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짐을 가져가는데 뭘 가져가냐면 나무장갑을 가져가요 왜냐면 땅이 계속 돼야 되니까 나무장갑 두께가 이렇더라 그걸 두 손에 끼고 이제 가는데 이게 뭐 수십 개가 된대 이게 다 다르니까 땅이 돼야 돼 계속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불교이기 때문에 그 석가 이 인도의 왕자 석가가 보리수나마 아래서 돌을 닦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소년이 보리수나마 아래서 밥을 안 먹고 뭐 5, 6개월을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부처가 왔다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참 그게 좀 재밌는 게 밤에는 또 그 앞에 텐트를 쳤어 또 그러면서 야 저거 밤에 뭐 먹나 안 먹나 하면 지켜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앞에 텐트 쳤어 야 꼭 저래야 될까 근데 이 답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밥을 굶고 그렇죠?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붙이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뭐 무슨 뭐 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믿은 것밖에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오 만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라는 이 신분과 함께 이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여지는 권세 그 다음에 히브리스 1장 14절에 천사를 우리의 부리는 영어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청군천사를 동원하시고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천국 시민권의 응답을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4등제 1장 8절에 오직 성령축만 누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에 증인되는 이러한 전도자의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최고의 보장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엄청난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 어떤 성도님이 밤마다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보금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또 잘 이렇게 주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변화되니까 그분의 어떤 가정의 그런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보고 그 성도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가정의 그런 변화된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 집의 영적 분위기 그걸 보면서 나도 다락방 받고 싶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확신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의뢰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사단이 종로로 닿는 이 세상을 이기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굳게 믿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24 누리심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본문 14,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지고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재산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담대함은 헬라우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태도 겁없는 용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겁없이 도전해야 된다 겁없이 용감해야 된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이런 담대함, 용감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산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라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에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게 문제 왔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밤에 하나님을 부르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라니까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때는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밤껏 진짜 좀 뭐 날새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 막 여기 무릎 꿇고 좀 기도도 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빌리포 4장 6,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나에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왜요?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면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이 바벨론 민족들이 신하들이 얼마나 일을 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배 아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모의를 한 거죠 이 왕에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간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구리 집어넣도록 해 주십시오 조서를 딱 이렇게 딱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 이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또 해달라고 또 그 확인까지 딱 해놨어요 이걸 내용을 못 바꾼다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조서가 작성되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제치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죽이려면 죽여라는 거죠 담대하게 근데 저는 제가 보진 못했지만 다니엘은 굉장히 여유있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창을 열어놓고 막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아주 여유있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때 그런 일은 이미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바쁜 사람이 하루에 세 번 무릎 꿇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고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굉장히 여유있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맞고 그리고 이제 진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다니엘 모하만 저 신하들 집어넣는데 그거 잘 읽어보세요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처자식들까지 다 같이 집어넣어요 저 아예 처자식들까지 다 같이 집어넣어라 사자굴에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저 뼈가 다 으스러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대적들까지 싹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손댈 필요도 없어요 신약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다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사역이 없을 때는 중간중간에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때는 굉장히 깊은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그 열두 제자 세우실 때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때 아주 중요한 때 철회하기도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사도행정 1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 보금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담대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헤롯 왕을 이 주의 천사가 벌레 먹게 해가지고 죽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사건 어려움이라도 내가 일단 기도했다 그러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3회 1상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으니까 다 기도했으면 맥기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 앞에다가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찾아라 무엇이든지 두드려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찾고 열릴 것이다 이걸 좀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미결상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절대로 내 안에 쌓아두지 마시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라니까요 왜 그걸 놔둬요 다 기도하라니까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답답한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5제는 보니까 그 영어선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을 쏟아냈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 들여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혹시 틀리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다 보면 또 깨닫게 해주셔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육신이구나 언약 잡아야 되는 거 다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요한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제를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언약 기도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본문 16절에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특권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성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단 강단의 말씀 따라서 이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전도의 입을 벌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응답과 또 열매를 주신 그런 한 해였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서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강단 말씀과 교회의 흐름 따라서 진행된 또 감남산 40일 집중훈련 이걸 통해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미션도 드리고 메시지도 그 영상으로 찍어서 매주 보내고 막 했는데 서로 이제 뭐 포롬도 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40일 후에 이제 결과를 같이 포럼하고 하다 보니까 불신자 영접이 300명이 됐더라고요 좀 제가 일단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그때는 뭐 다 뭐 온라인이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지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교회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 번 더 사역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영적 투자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이제 장단기 결석자인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2인 1조로 그 가정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집에는 없고 그분이 이제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인데 통화가 돼서 전화를 통화를 했더니 7, 8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인데 지금 내가 집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그 예원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다음에 만나면 좋겠다고 그게 안 찾아갔으면 모르는 거죠 아 이 사람 뭐 7, 8년 됐는데 이건 뭐 전화나 받겠어 이러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찾아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눈물로 시를 뿌리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꾸 한 번 더 하면서 그 제자가 찾아지는 거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 노인 요양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2인 1조로 지역에 연세에 많은 분들 가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복음을 안 듣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가정이 가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복음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음도 잘 듣고 이 그리스도 너무 잘 깨닫고 막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막 미션 주면 미션까지 다 하신대요 막 이분이 저 사진 보니까 연세가 아무리 적어도 80은 넘어서 백발이니까 근데 이분이 미션도 너무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그래서 그 다락방 시간을 기다리신답니다 이제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제자를 또 자격 그러면서 이런 집중훈련과 또 한 번 더 사역 속에서 또 인생 캠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제 직업이 뭔지 좀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그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저렇게 사람들을 접촉 많이 하시는 분이 좀 보금전하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랬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만나는 고객들을 다 보금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영접이 계속 되니까 막 달합방이 열리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인지 이 직업하는 사람인지 헷갈린대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요 여러분의 일은 전도를 위한 도구요 부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극위력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선교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주간 또 지난주까지 하반기 전도 캠프를 진행했는데 뭐 영접도 되고 뭐 달합방도 열렸지만 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강단 말씀대로 영적 투자를 하고 또 인도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세전에 감춰두신 그 보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정말 지역보금화에 너무나 중요한 예비된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거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내 현장에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해도 24 감사 속에서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늘 보자와 또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3 초월의 응답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 형상과 영혼과 원래 주신 축복이 회복되는 3 세팅 그리고 나와 내 업의 현장과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3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행복자여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시로부터 땅을 농지로 매입한 한 주인이 그 땅에 농작물들을 심는데 아무리 막 걸음을 주고 막 물을 주고 아무리 온갖 노력과 공을 들여도 옆에 땅들은 다 주렁주렁 잘 맺는데 자기 땅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시들시들하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자기 땅을 판 거죠 자기 땅을 파니까 한 5메다 10메다 파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 그 밑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그 악취와 그래서 거기가 뭔가 보니까 과거에 거기가 쓰레기 매립 장이었는데 이 시에서 거기다가 흙만 살짝 덮어가지고 민간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심어도 잘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인마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담대히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잘못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12가지 예틀이 먼저 다 깨져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함과 과거 상처의 쓰레기들을 먼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틀린 각인뿔이 체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현장 예배 다 회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또 왜 현장입니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정말 준비해서 시간 들여서 또 나오고 할 때 들어가는 많은 우리의 노력과 기도들이 모아질 때 정말 현장에서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0개명에 제4개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라고 안식일을 내 맘대로 지키라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제라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히브리스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담대히 예배 자리로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이제 예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강단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추만의 사모지구로 이제 24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살리고 지옥보고마 237보고마 에 쓰임받는 현장 전도지자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